야 진영아! 야 밭이 채우네!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? 괜찮아 나는 그게 히트홈플러스가 있으니까! 히트홈플러스? 우와! 진짜.. 진짜 충충 긁어봐! 오! 이번 달 안 이번 달 한다! 한번 내가 늘려볼게! 그래? 오! 내 짜증이! 진짜 잘 긁어봐! 야 근데 진영아 옷을 구하는 거야! 네 것도 갖고 왔어! 응! 긁어봐! 내가.. 긁어봐! 너 채우만두 받겠다! 제가 지금 히트홈플러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원단이 아주 얇아서 편안합니다 그리고요!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무려 5.8도씩이나 올라갔다고 해요 올겨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입어보세요! 크! 히트홈플러스! 대단해요!